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뇽 오늘 먹을 것 이거예요. 이거는 연어 연어를 배달시켜서 통연어를 배달시켜서 제가 좀 큼지막하게 썰었어요. 그리고 여기 센 고추냉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샐러드에다가 발사믹 올리브유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홀스레디쉬 소스가 아니고 양파 크림 소스래요. 맛있는 연어를 더 맛있게 그거랑 여기 가운데는 케이퍼 요거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초고추장에 생고추냉이탕 간장에 고추냉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 양파 있어요. 같이 해서 잘 먹겠습니다. 양파 채소비 이 시각 세계는 치킨이 있습니다. 그는 맛은 다 먹었습니다. 한입에 대신 한입에 스타베이터는 저의 안쪽에서 쭈져버렸습니다. 잘 먹지않고 잘 먹었어요. 그런데 정말 맛있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굴러가다가 극례를 가져와서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하고 당신을 꼭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~~ 진짜 맛있다 뭐? 저색이 맛있는데 베이컨 젤리 식감 아름다운 아니요 계란이 루피아노이 루피아노이 매운맛 루피아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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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również index 치즈볼 sibling 맛있다 곱창 하긴 꼬옥 나중에 굳는 차가운 것 같아요 쾌쾌 나는 이곳을 먹어본다. 이때 여기도 해보는 중 나랑 마시멜로우 이따가 잘 만들어본다 이따가 아름다운 맛 그는 다진의 맛 나는 안아슴 와 넓은 각각 매스컬로 만든거 같아요 날씨가 매콤해요 바삭ussen 치즈가루 치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치즈가루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, 오징어 사랑해요